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저녁 영상이랍니다. 오후 저녁 영상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저녁 영상입니다. 오후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습니다. 꽃님들 천일홍 이렇게 한 세트에 꽃 정말정말 오래까지 피는 천일홍 이렇게 한 세트에 만원 이랍니다. 꽃님들 천일홍 한 세트 만원 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대부분 월동된 발레식물 아가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꽃님들 입금 순서에 따라 꽃은 항상 마감해 드리고 있구요. 오늘 주문 월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숙권노벨리아 라고 계속 영상을 담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숙권노벨리아가 맞답니다. 그리고 숙잔대라도 오기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름은 숙권노벨리아 이렇게 해주셔도 되구요. 숙잔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월동됩니다. 그리고 꽃은 아직 안 펴 있는 단계인데요. 약간 무슨 색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참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동됩니다. 숙권노벨리아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얘를 1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밥티시아 입니다. 밥티시아는 꽃이 보라색 꽃이 핀답니다. 꽃이 지고 나도 잎이 이렇게 정원에서 간상가치가 높아서 얘는 또 인기가 좋구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애가리 다리처럼 이렇게 얘가 갈수록 길어진답니다. 얘가 이렇게 길어지고 이 우쪽으로 이렇게 방실방실 이렇게 큰답니다. 그래서 얘들이 밥티시아 꽃님들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밥티시아 25,000원 이랍니다. 올동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벌레 퇴치들 많이 저렇게 향기 이렇게 맡아보면요. 향기 강합니다. 향기 강하고요. 그리고 꽃도 이 아이 예쁩니다. 그리고 벌레 모기 퇴치 식물 구문처입니다. 이 아이는 올동은 안됩니다. 벌레 퇴치 식물 구문처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옆에 키워 넣으시면 벌레 모기들이 안 온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많이 심습니다. 3,000원 이랍니다. 구문처입니다. 구문처 3,000원 이랍니다. 꽃도 제법 예쁩니다. 그리고 맨드라미 입니다. 맨드라미 4,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색상 모두 다릅니다. 맨드라미 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정보라 에렌지용 오늘 할인했습니다. 정보라 에렌지용 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미니, 지금 아직 꽃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니 찔레 장미 입니다. 미니 찔레 장미 15,000원 정도 됐던 아이 6,000원 이랍니다. 지금 오늘 할인해서 그런데 여기는 또 꽃이 없습니다. 미니 찔레 장미 이렇게 또 꽃 다음에 올라오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추명국 이랍니다. 추명국 2개 한 세트에 14,000원 하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요. 14,000원 입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서 한 세트에 14,000원 이랍니다. 추명국 입니다. 추명국 2개 한 세트에 14,000원 입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늘 마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산 야생하는 무늬꽃댕강 5,000원 이랍니다. 무늬꽃댕강 아 예뻐요 꽃님들 꽃도 가을까지 핀답니다. 무늬꽃댕강 5,000원 이랍니다. 백량 지피식물로 엘로엔젤하고 백량이 정말 좋죠. 백량 3,000원 이랍니다. 아주 밥 좋습니다 꽃님들 얘들 아주 밥 좋습니다. 얘들 완전 여기서 많이 커버렸습니다. 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대라벤더 입니다. 대라벤더 엄청납니다. 대라벤더 향기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대라벤더 이제 하나 있습니다. 꽃님들 대라벤더 정말로 마당 정원에 대라벤더 하나 심어 보시면 향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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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꽃도 1년에 2번 정도 피는데요.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냄새가 납니다. 대라벤더 황금 대라벤더 4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아주가 입니다. 아주가 요즘에 꽃이 쑥쑥쑥쑥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가 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꽃님들 무늬 프로페시아 2,000원씩 이랍니다. 4,000원 했던 아이 그래도 이렇게 마당 정원에서 올동되는 아이 무늬 프로페시아 꽃은 이렇게 핀답니다.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피는 아이 그리고 초점이 안 맞춰지는데 이렇게 핀답니다. 그리고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감상가치를 높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베로니카입니다. 올동됩니다. 베로니카 이렇게 꽃이 피는 베로니카 4,000원 입니다. 베로니카 베로니카 많이 더 이렇게 많아졌네요. 스시 베로니카 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청아국입니다. 청아국은 7,000원 했던 아이 청아국 3,000원 이랍니다. 꽃 없습니다. 청아국입니다. 청아국 3,000원 입니다. 가자냐 입니다. 가자냐 올동되는 가자냐 옆으로 퍼져가는 습성있고 늑갈까지 꽃이 피고 노란색 꽃이 핍니다. 가자냐 올동 가자냐 입니다. 8,000원 그리고 에키네시아 입니다.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 분 아주 좋습니다. 저렴한 입고 되었습니다. 만원 이랍니다. 에키네시아 입니다. 에키네시아 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붓둘레아 입니다. 붓둘레아 핑크 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붓둘레아 핑크 룹이 있습니다. 각각 각각 1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겹아이리스 두개 있습니다. 겹 이렇게 피는 겹아이리스는 겹아이리스는 정말 잘 안만나집니다. 겹아이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00원 이랍니다. 겹아이리스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적두리꽃이랍니다. 적두리꽃 이렇게 있는 적두리꽃 3,000원 이랍니다. 적두리꽃 3,000원 이랍니다. 적두리꽃 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갈리부실, 갈리부실인데 더 건강해져서 입고 될 때보다 갈리부실 이렇게 되어 있는 꽃들 갈리부실 소울채 2,000원 입니다. 그리고 무늬 고려담쟁이 만나기 정말 어려운 아이들 무늬 고려담쟁이 6,000원 이랍니다. 무늬 고려담쟁이 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채송아입니다. 채송아 3,000원 이랍니다. 채송아 이렇게 피는 꽃이 두세가지 정도 한 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향 이렇게 꽃이 아주 오래가고 향이 진합니다. 일단 꽃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향이 진한 백합 써니키 입니다. 써니키 백합향 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또 나리백합 이렇게 꽃이 무늬 같은 약간 느낌을 주는 나리백합 이랍니다. 나리백합 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무늬 인동초 입니다. 무늬 인동초 만원 이랍니다. 무늬 인동초 만원 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시아 늘 말씀드렸던 아우 스토캐시아 강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스토캐시아 12,000원 이랍니다. 보라가 있고요. 화이트가 있는데요. 늑가을까지 꽃이 핀답니다. 12,000원 이랍니다. 난타나 올동은 안됩니다. 분 아주 좋습니다. 마당 정원에 한 그릇만 심어놓으면 늦설이 내릴 때까지 어마어마한 꽃이 핀답니다. 8,000원 이랍니다. 그러나 베란다 정원에서도 정말로 많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난타나 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수련입니다. 수련. 오렌지 수련. 노란 수련은 아직 안 피었습니다. 포카시 수련도 안 피었습니다. 수련 각각 28,000원 이랍니다. 수련. 그리고 물 다이아몬드 정말 매력있습니다. 15,000원 이랍니다. 물 다이아몬드 지금 가져가서 키우신 분들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꽃 핀답니다. 영양제 정말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핑크 아스타입니다. 핑크 아스타 4,000원 입니다. 핑크 아스타 4,000원 입니다. 그리고 수련목은 올동은 안됩니다. 수련목은 올동은 안되지만 마당 정원에서 설이 내리기 전에 두셨다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련목 4,000원 입니다. 생활권님들 6월 16일 금요일 저녁 방송 가격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 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와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 숙군 노벨리아라고 하고 수천드라도 합니다. 12,000원, 밥디시아 25,000원, 천일용 세트 10,000원, 수련목 4,000원, 핑크 아스타 4,000원, 수렷 28,000원, 난타나 8,000원, 스토케시아 12,000원, 무늬 인동촌 10,000원, 나리백합 7,000원, 향 써니 백합 8,000원, 재승아 3,000원, 무늬 고려 담장이 6,000원, 솔채 갈리부실 2,000원 입니다. 적두리 3,000원, 부틀레안 12,000원, 겨보 아이리스 9,000원, 에키네시아 10,000원, 청아국 3,000원, 베로니카 4,000원, 무늬 프로페시아 2,000원, 아주가 4,000원, 대 라벤더 45,000원, 백량 3,000원, 무늬 꽃된강 5,000원, 추명국 세트만 4,000원, 미니 장미질레 6,000원, 에렌지움 6,000원, 맨드라미 4,000원, 구문초 2,000원, 아니 3,000원 입니다. 다 구문초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울강사 안는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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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